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밀은 12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실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코드번호 095700입니다. 제넥신이 매물대가 이제 서서히 영향을 받는 모습인 것 같지만 아직까지의 출세가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포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매물대에 대한 소화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매물대의 위치에 있는데 매물 소화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기간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또 외국인 매수세를 다 받아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제 한 2,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제넥신 9월에 화이자 넘어서는 백신 완료. 자 이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들이 좀 있죠. 뉴스들이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임상 1상 결과는 연말 혹은 내년에. 자 내년 초 1월 1분기. 내년 초는 1분기 임상 1상 결과. 그리고 2상 진입은 12월 중에 2상을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상은 연내에 들어간다. 내년 3반기에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해. 1분기 3반기에 1분기 2분기까지는 3상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3상은 깔베. 인도네시아 제약사 깔베랑 같이 2분기까지 3상을 진입하겠다. 12월에 2상에 진입하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12월에 임상 2상에 대한 진입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분기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 먼저 임상 2상을 돌입을 하겠다라고 한건들은.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넥신. 제넥신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GXI7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메인 약물로. 제넥신이 지금 식련을 기르고 있는 메인 약물이 GXI7이다. 자 이런 부분들. 자 네오이문텍하고도 지금 예방 백신으로 해서 표준치료법. 이런 것들이 좀 그 백신. GXI7로서 백신 임상을 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첫 환자 투여 치료제로 해가지고 단독 치료법. 그리고 뭐 그 치료제로 인해서 네오이문텍이 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여기 인터루킨7. 자 이런 인터루킨7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임상에 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이 메인 약물에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GX1882. 그리고 H9G8. 그리고 GX1924. G3G6PI. 자 GX19.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해가지고 임상 1, 2상.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여기 이게 해당되는 약물이 GX19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인테루킨7 해가지고 사이코카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들의 긍정적인 치료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네오이문텍이 임상 환자 첫 투여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11월 30일에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GXI7, 인테루킨7 이런 부분들이 로슈아군 면역 항암제 임상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이 약물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인도네시아 여기에서 GX19의 백신을 정부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시노백, 시노팜, 켄시노, GX19,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4억 3천만 도주로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회사별로 구입 물량을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GX19이 여기 끼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이겠구나.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죠. 자 인도네시아 깔베와 삼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거점을 판매를 좀 잘 하기 위해서 거점을 선택을 동남아시아 타겟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삼상도 인도네시아 깔베와 삼상 2, 3상 3상 내년 9월에는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과 삼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국내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임상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삼상을 임상 환자가 많은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잡고 타겟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자기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도와드렸었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지금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와줄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자 라고 V자 반등 바로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주가가 매물때 여기 상단 매물때 이제 상단 여기 이 부분에서 매물때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잘 견고하게 잘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소화가장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조정한 이후에 올라가겠지만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임상. 임상 이상에 대한 이슈들. 언제 나와줄지. 이 모멘텀들이 거래량이 터지는 요인들. 언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슈들이 어떻게 나와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12월 7일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자 매물때 소화 움직임을 좀 걷어주면서 이상에 대한 진입 소식이 좀 나아주기를 하루빨리 나아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오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500가 1,050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팩 현재가 2만 1,500원 기준 매수 1,500가 2만 2,100원 손절가 2만 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팩 박셀바이오팩 현재가 12만 2,000원 기준 매수 1,500가 12만 5,600원 손절가 11만 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박셀바이오팩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팩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팩 선조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구요 무료 추천 주 박셀바이오팩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팩 추천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팩 추천반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놔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당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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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